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추레굽기 4장 1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추레굽기 4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신나는 하루를 보내보자 내일 또 만나 안녕